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소식이죠 켄타키주에서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지역을 취재를 했는데요 abc 방송에서요 그 소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서 백미단으로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죠 파이널리 트나잇이죠 파이 널리 아이고 파이 널리 아이고 왜 이렇게 안되냐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을 이야기할 때 굳어진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죠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 트나잇 파이널리 트나잇 그레이스구나 그레이스 기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자비 은혜 자비 은혜 자선 자비 은혜 기빙 기빙 이라는 건 뭔가를 준다는 얘기인데 아 어떤 뭐 도움의 손길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럴 때 기빙 인것 같습니다 내용상연 은혜를 베풀고 이제 자비의 도움의 손길을 펴다 뭐 이런 뜻으로 범죽한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스트롱 이냐 아메리카 아메리카즈 스트롱 이냐 아메리카 스트롱 이게 아메리카즈니 아메리카즈니 아메리카니 요거는 소리만 들어서는 잘 모르죠 왜냐면은 아메리카즈 스트롱 도 아메리카 스트롱이고 아메리카 스트롱 도 아메리카 스트롱 인데 이거는 이제 배경지식이 있어집니다 이 코너 이름인데요 코너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코너 이름이 어떠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 스트롱 이라고 돼 있죠 아메리카 스트롱 그래서 아메리카즈 스트롱이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 스트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스트롱 강한 미국 코너 강한 미국 코너입니다 아메리카 스트롱 한국 코너는 이런 경우 아메리카 스트롱進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 Witcher 4 아메리카 스트롱 люди요 아메리카 스트롱 여러분들 진짜는 아메리카 스트롱 사람들과 한꺼期 commands Brenda 몇 가지 이렇게 이거 helping volunteers helping 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막 도와주고 있어요 help with ing ing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 끝났다는 얘기죠 뭔가 행위가 안 끝날 때는 ing 붙인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In any way they can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helping in any way they can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in bolling green kiddie wiliams holding the message In bolling green kiddie can in bolling green kiddie wiliams holding the message In bolling green 볼링그린은 지명입니다 어떤 마을 볼링그린이라는 곳에서 캐니 윌리엄스 캐니 윌리엄스라는 여성분이요 캐니 윌리엄스 캐니 윌리엄스 홀딩어 메세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까 캐니 윌리엄스 The best place to be Together는 들렸죠 여기서 Together가 들렸는데요 Together가 들렸는데 Be 여기에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살짝 묻어납니다 지금 뭔가가 지나갔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To be is together Place to be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Place to be is together Together To be the best place to be together Together Is together 이거는 쉽지가 않죠 Is together 이것도 사진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해가 수월하실 건데 어떤 화면이냐면요 어떤 화면요 이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켄니 윌리엄스라는 여사가 켄니 윌리엄스라는 여사가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happily 여기 나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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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가 이즈죠 is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이런 팻말을 홀딩 들고 있다 이해가시죠?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그랬으니까 가장 좋은 곳은요 가장 좋은 곳은 함께 하는 곳에 together다 가장 좋은 곳은 together 같이 모여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요 we went to meet the first responders we went to meet the first responders and we went to meet the first responders 첫 번째로 대응했던 사람들 최초 대응자들 최초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누구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콜론을 쳐주고 누구냐 우리는 첫 번째로 대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갔다 의사구나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치료 치료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 어떤 의사들 피해자 희생자들을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났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의 최초 대응자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초 냄새가 왜 나올까 갑자기 양초 냄새가 학설에서도 불러 pizza smell of the candles when they arrived at the hospital when they arrived at the hospital when they arrived at the hospital 여기에서요 when they arrived at the hospital 여기서 arrive at 이라는 전취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면 들을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at이 잘 안 들리겠죠 arrive at get to arrive at 도착하다 할 때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smell of candles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smell of candles는 양초 냄새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왜 양초 냄새가 났냐면 그 켄터키 주에 양초 공장이 있는데 양초 공장을 쓸어 버렸습니다 토네이도가 토네이도가 이제 쓸어 버리면서 거기에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구급대 구급차에 실려온 사람들 중에서 양초 공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배 가지고 몸에 배서 양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데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 이게 아나운서 발언보다는 굉장히 못합니다 이게 텍사스 발음이 아주 안 좋듯이 텍사스 발음이 방언도 많고 그래서 좀 얼버무리는 웅얼웅어라는 발음도 있고 그래 그래 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요 잘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지방색 지역 지방색이 있고 그리고 다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력 있게 지구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놓기 쉽거든요 이게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기 쉬운데 이런 거 만날 때 이제 아 좀 해탈의 경제에 이르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으음 막상파 인도 뭐 없어야지 stellen 이런 표현도精소합니다 특히나 real의 썰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썰이라는 표현이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real의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좀 특이하고 이상하고 이런 거죠 좀 특이했던 거 extra level이니까 좀 더 특이했던 거죠 아주 특이했던 거 아주 특이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was the smell 이라 그랬죠 was the smell 그게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냄새가 나더라 그 냄새가 뭐냐 the ear was surreal was the smell and the ear was the smell and the ear in the ear in the ear in the ear in the ear ER은 이제 응급실 emergency room 이제 emergency room emergency room은 이제 응급실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응급실인데 응급실인데 was the smell and the ear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아하 because because one patient 어응 뭐 뭐뭐 한 다음에 smell like 이렇게 smell like 여기에 patient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뭔가 smell like because one patient smell like smell like 여기서 patient 다음에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지금 과거형이니까 smelt 라든가 smelled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smell like 이라고 했으니까 원형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뭔가 조동사가 와야 되는데 우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could가 아니라 우드 사운드가 좀 들렸잖아 우드 사운드가 좀 들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what smell like 어떤 냄새가 떠라 이런 얘긴데요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Christmas cookies Christmas cookies 아 크리스마스 쿠키즈래요 크리스마스 쿠키즈 크리스마스 쿠키즈래요 크리스마스 쿠키 냄새가 나더라 양초공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이 향이 배가지고 크리스마스 쿠키 냄새가 나더라 크리스마스 쿠키 냄새가 나더라 야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드럽게도 안 들리네 아 드럽게 안 들리네 이거는 그냥 아휴 여기 원페이션트가 나온다는 게 단서가 됩니다 원페이션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디아델 원 디아델 원 그 다음에 그 뭐는 케이스 메어 더 원 그 스파워크 세나 뭐는 쿠키즈 메어 더 원 그 스파워크 세나 뭐 디아델 원 우드 여기서 우드가 또 나오고 스멜 라이기라 그랬나 야 와 와 그 케이스 메어 더 원 그 스파워크 세나 뭐는 이즈요 에 더 원 그 스파워크 세나 뭐는 씨나 만인 씨나 만인데요 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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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씨나 문 아 개피 씨나 문 개피 죠 개피 냄새가 나 나기도 했습니다 원 페이션트 디아더 원 두 명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두 명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한 명의 환자는 크리스마스 쿠키 냄새가 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디아델 원이 되는 거예요 디아더 원 디아더 원 다른 вся 블레이빗 수빈 버스 미사 비사 비싸 비싸는 요게 이거 서리어 라고 내용상 문맥상 서리어 라고 비싸가 문맥상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리어 라고 어 서리어 라고 비싸가 문맥상 같은 말에 가야지 좀 이상하더라 좀 기이하더라 좀 오싹 하더라 아 오싹 하더라 아 그 냄새가 나니까 오싹 하더라 이건 데이빈 뮤어 앵커 입니다 데이빈 뮤어가 현장에 갔거든요 어 레스큐 워즈 레스큐 워즈 뭐라 그랬지 레스큐 워즈 워즈생 이라 레스큐 워즈생 구조대원들이요 레스큐 워즈생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레스큐 워즈생 레스큐 워즈생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말하는게 레스큐 워즈생 구조대원들 띠 they smell, they smell, they smell, they smell rescue words were saying they could smell the vanilla candle vanilla candle, vanilla candles vanilla candle smell, vanilla candle, vanilla candle smell theySS here is that the sound might sound but they could smell vanilla candle they could smell like this they could smell the vanilla candle in the air yeah in the air in the air yeah in the air는 이제 공중에서 허공에서 공중에서 공기 중에서 막 그런 냄새가 막 나더라 어 바닐라 향 캔들 냄새가 나더라 양초 냄새 바닐라 양초 냄새가 나더라는데 얘가 의사가 한마리가 아 한마리래 한명이 껴들죠 바닐라 향 캔들 네 아 맞습니다 진저브레드 아 이멘 아 이멘 아 이멘 아 이멘 아 이멘 아 이멘는 그냥 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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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포인트 들렸죠 원포인트 원포인트가 난 나왔는데 원포인트가 나왔는데 그냥 원포인트만 나오진 않아요 원래는 에드 원포인트 입니다 에드 원포인트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할 때 에드 원포인트 이렇게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알면은 에이 씨 잘 안 들려도 에드 원포인트겠구나 이제 문맥적으로 이렇게 배경지식으로 아는데 이 표현을 모르면 알기가 어렵죠 듣기만 해서는 진저브레드 에드 원포인트 진저브레드 진저브레드 생강 쿠키 입니다 진저가 생강 이잖아요 생강 쿠키 냄새가 났더라 났다 그럼 보세요 아까 이제 바닐라 캔 하여튼 어떤 냄새가 크리스마스 쿠키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뭐였지 어떤 사람은 이제 개피 개피 냄새도 났는데 지금은 생강 쿠키 냄새도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생강 쿠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한 냄새가 난다면 또 다른 환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자들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될 거에요 네 플로티드 스루죠 플로티드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로 바뀝니다 플로티드로 바뀝니다 플로티드가 되요 플로티드가 아니라 플로티드가 됩니다 플로티드 스루가 되요 플로티드 스루 어디 둥둥 떠다니는 거에요 플로티드 스루 진저브레드 냄새가 플로티드 스루 공기 중에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냄새가 떠다닙니다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 스루 플로티드 스루 응급실 막 응급실 막 떠다니는 거 냄새가 막 퍼지고 있다 냄새가 퍼진다 냄새가 퍼졌다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엔드 앤드 았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뤼 리얼라이즈가 나와 우리가 깨달았다 아차 싶었다 뤼 뤼 we realized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more patients coming in 환자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ing 를 썼다는 얘기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 행위가 안 끝났을 때 ing 진행형을 쓴다 그랬어요 행위가 안 끝났을 때 계속 된다는 얘기죠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더 많은 환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문제에요 여기서 잘 안 들리지만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이거든요 had 다음에 have 가 지금 사역동사고 목적어 목적보허인데 목적보허로 coming 이라는 ing 가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에요 if or patients 가 목적어죠 목적어와 목적보허의 관계가 중요한 거에요 head 가 사역동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의사가 환자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구급대원들이 데려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뭔가를 하면 제3자가 뭔가를 하면 우리가 주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뭔가를 할 때는 we have 목적어 목적보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요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구급대원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겠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so it was it it was it it was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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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so it was It's unbelieveable It's unbelievable Yeah It's unbelievable Yeah además Murashire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It's unbelievable It's unbelievable That doctors ended up gegen so many It's unbelievable Those doctors did not give up those Those doctors did Did not give up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And one of the patients. And one of the patients. And one of the patients. 한 다음에 누굽니까. 짐 더글라스죠. 짐 더글라스. 짐 더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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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더글라스죠. 짐 더글라스예요. 짐 더글라스는 환자가 나올 겁니다. 짐 더글라스 환자가 나와요. How are you doing, Jim? How are you doing, Jim?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리와 르 메베버 사이에 뭔가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끼어 있다는 느낌 유 리멤버가 아니죠 유 리멤버가 아니라 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환자가 더글러스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말했느냐 He told us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He told us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He trapped 어디에 갇혔었다 덫에 걸린 게 이제 trap인데 어디에 갇혀 있었다 명사를 강조할 때 베리를 쓰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He told us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Of that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Of that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Of that twist 그렇죠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He was trapped 이제 어디 덫에 걸린다 할 때도 Trap을 쓰지만 어디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밑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The very bottom of that twisted steel At the bottom of that twisted steel Of that of that twisted steel 트위스티드 steel 트위스티드 스틸이라니까 말 이렇게 트위스티드 비틀어진 비틀어진 강철 비틀어진 철제 비틀어진 철골의 강철 철골 바닥에 바닥에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At the candle factory At the candle factory At the candle factory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초 공장에 피해가 나가지고요 토네이도가 양초 공장을 쓸어 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막 그냥 그 강철이 막 이렇게 휘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도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그 모습도 이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런 상태로 트위스티드 스틸이에요 트위스티드 스틸 여기에 갇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갇혀 있었다고 했는데 어디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다고 하고요 이렇다고 하고요 The rescuers forming a human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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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forming a human chain 이니까 인간 사슬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rescuers 구조대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인간 사슬처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구조하려고 만들었겠죠 The rescuers forming a human chain to pull him out The rescuers forming a human chain to pull him out To pull him out To pull him out To pull him out 그를 끄집어 내려고 당기는 게 풀 푸쉬는 미는 거 푸쉬는 미는 거 풀은 당기는 거 풀은 당기는 거 그러니까 그를 끄집어 내려고 그를 끄집어 내서 구조하려고 이제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What would you say to them now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at 하고요 What 하고 잘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What would you say to them now 이렇게 잘 들리는 거 What you say to them now What you say to them now What you say to them now Wha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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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y to them now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What you say to them now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자신을 구조해 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이렇게 당연히 땡큐겠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환자예요 환자 환자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할 리가 없어요 환자이기 때문에 닥터도 지금 발음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닌데 이제 환자는 오죽하겠습니까 what I want to say thank you what I want to say thank you what I want to say is thank you thank you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at I want to say is thank you what I want to say thank you I mean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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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them 이렇게 됩니다 all of them all of them but a bum 범처럼 들려 a bum them 이라고 하는데 them 이라고 잘 안 하고요 all of them 이렇게 범처럼 들립니다 all of them all of them all of them 아 뭘 고마워한 고맙 뭐가 감사하다 음 또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있었다 현장에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but me but은 except의 의미죠 except의 의미에요 but은 except의 의미인데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 현장에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don't even know me you don't even know me and you you and you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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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truly appreciate it truly appreciate it I truly appreciate it I truly appreciate it appreciate appreciate 가 감사하다는 뜻인데 thank 는 you 라고 그러죠 thank you 그런데 appreciate 는 you 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appreciate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지 않아요 appreciate it 라고 씁니다 그냥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truly appreciate it and the grandmother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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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름이 tina 할머니 이름이 tina 인데 and the grandmother tina and the grandmother tina and the grandmother tina 손주들은 이렇게 어깨를 팔로다가 이렇게 덮고선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어깨를 감싸고 감싼 채로 상체를 숙이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덮어주는 그 포즈가 바로 허들 오버입니다 허들 오버 그랜츠들은 손자들을 이제 덮어줬어요 이렇게 손자들과 이제 모여 앉아있었다 모여 앉아 있었다 3 years old 3 years old and 14 months old인가 몬츠까지구나 몬츠라고 하죠 뜻이 아니라 몬츠라고 하는데 3살배기가 있고 이제 3살배기 아이와 이제 14개월 14개월 된 아이 14개월 된 아이 손주들 and the sign and the sign and the sign sign 이라는 것은 어떤 표지판에 표지판 사인 이잖아요 표지판이 사인인데 어떤 그 개념 나무 판자의 어떤 표시들 나무 판자의 어떤 글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판자를 판자를 사인 이라고 하는 거죠 판자를 사인 이라고 하는데 still in the sign I'm part of the wall still in the sign I'm part of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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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벽에 벽이 어떤 한쪽 부분에 벽이 한쪽 부분에 이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인데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still in the sign I'm part of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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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part of the wall part of the wall on part of own part of the wall on on part of the wall on part of the wall on part of the wall – play 도 sale, on on brackets on은 붙어있을 때 rights 붙어있을 때 오늘 쓰는 거예요 어떤 표면과 붙어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어떤 벽의 한쪽에 벽 한쪽에 어떤 표지판이 이렇게 딱 벽이 있으면 표지판에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걸려있으니까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쓰는 거예요 어떤 표지판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스틸 스탠딩이라고 하죠 스틸 스탠딩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월을 수식해 주는 거죠 벽 어떤 벽인데 벽이 지금도 서 있어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서 있다 여기는 이제 피해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 아메이징 그레이스 아메이징 그레이스 아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아메이징 그레이스 갑자기 나왔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메이징 그레이스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이게 뭐지 갑자기 뭐지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왜 놀라운 은혜 왜 놀라운 은혜가 왜 나왔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윗 더 사운드 요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왜 나왔느냐 싸인이라는 것 때문에 싸인 표지판 표지판에 쓰여 있는 글자가 표지판에 쓰이는 글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보도를 보셔야 되요 이거는 보도를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벽에 벽에 한 부분에 지금 이게 또 붙어 있잖아 여기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윗 더 사운드로 써 있네 진짜 아 써 있는지 몰랐는데 써 있네요 하우 스윗 더 사운드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윗 더 사운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가사가 있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인데요 인터뷰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인터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라 블리이브 라고 나오죠 가라 블리이브 가라 블리이브 가라 블리이브인데 원래는요 원래 have you have you have got to believe have to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버릇처럼 have got to you've got you've got male you've got you've got to believe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원래 have got to인데 원래 have to인데 have got to 이렇게 이 버릇처럼 씁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you've got to believe 를 you have 를 빼고 got to believe got to believe 주어는 생략을 자주 하니깐요 got to believe 믿으셔야 됩니다 got to believe there's so many people that lost there's so many people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there were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수많은 사람들이요 there's so many people that lost their lives and people that lost their lives lost their lives lost their lives 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and I'm just lost their lives and I'm just thankful that's why it's their lives and I'm just thankful and I'm just thankful and I'm just thankful I'm just thankful I'm just thankful and I'm just thankful I'm just thankful That's what I tell Thankful That's what I tell It's what I tell 에브리바디 엘스 처럼 들리는데 에브리바디 엘스 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I'm just thankful. That's why I tell. That's what I tell. That's what I tell. 그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에브리바디 엘스는 아닌 것 같아요. I'm just thankful. That's why I tell. Everybody I said you know we're... 에브리바디 엘스가 아니라 I said. I said가 되겠죠. I said. 에브리바디 엘스. 에브리바디 엘스. 에브리바디 엘스. 고우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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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우리는 무엇을 고맙게 생각하다 감사하게 생각하다 우린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재건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힘을 우리는 힘을 확장한다 그들의 어떤 힘 그들의 힘 때문에 감동했다 그들의 힘이 우리를 감동시켰다는 뜻이니까 그들의 힘을 보니까 여기 정신력 같아요 스트렝트는 원래 체력인데 정신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체력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We were so moved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We were so moved by their strength and most have on it We were so moved by their strength and most have on it We will stay on it And we will We will stay on it Stay on it, stay on 계속하겠다 뭔가 취재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보도하겠다는 얘기죠 상황을 계속 추시하겠다 We will stay on it 계속 취재를 하겠습니다 굿나잇 굿나잇 안녕히 계십시오 굿나잇 이게 마지막 기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도이기 때문에 굿나잇으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finally tonight here the grace, the giving, America Strong In Mayfield, Kentucky, volunteers helping in any way they can In Bowling Green, Kenny Williams holding the message the best place to be is together And we went to meet the first responders The doctors treating the victims The smell of candles when they arrived at the hospital An extra level of surreal was the smell in the ER Because one patient would smell like Christmas cookies And the other one would smell like cinnamon And it was really bizarre Rescuers were saying they could smell the vanilla candle Yeah, that's right Yeah, I mean at one point gingerbread flooded through the ER And we realized we had more patients coming in So it was It's unbelievable Yeah Those doctors did not give up And one of the patients, Jim Douglas How you doing, Jim? You'll remember he told us he was trapped at the very bottom Of that twisted steel at the candle factory The rescuers forming a human chain to pull him out What would you say to them now? What I want to say, thank you I mean, all of them I just think that every one of them was there And from nobody else, from me, you guys Thank you You don't even know me And you pushed your life Because it was dangerous Every one of them And I truly appreciate it And the grandmother, Tina Huddled over her grandchildren Three years old and 14 months And the sign on part of the wall Still standing Amazing grace You gotta believe There's so many people that lost their lives And I'm just thankful That's why I tell everybody I said, you know, we're thankful that We still have our lives We can rebuild We were so moved by their strength And we'll stay on i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